포항시 북구에서 고양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지난 2일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남성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 고양이를 숨지게 한 뒤 포항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 등교길에 사체를 매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미제처리된 동물학대 사건에서 검출된 지문이 구속된 피의자 A씨 지문과 일치한다고 보고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발생한 동물학대 사건 10건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경찰에서 미제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의자 DNA 채취를 시도했으나 피의자가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거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